휴가 휴가를 좀 드릴 거예요 진짜요? 휴가 나 진짜 필요해요 우찬아 팔당역으로 나 좀 데리러 와줘 준수 싹 울리게 뿅뿅이 좀 하지 말라고 엄마랑 또 가는데 진짜 나한테 벗는 생각하지 왠지 알아? 나 진짜 닭 처음 잡았다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를?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지금 낚시하라고요? 다 됐다 하나 둘 셋 편안한 여행이라면서요 빨리